그 그디야잔 시죽시죽 웃었당으네 한숨 쉬었당으네 그 미신 지금 못먹을거 먹어서 미신게임새 그디야잔 아이고 시간나간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어주어주 이거 이거 봅서 이거 책 다 바래불고 이것도 앨범도 이거 어떤 오래되어가는 꼭 이거 미신 마핀거 모양으로 이거 다 피운 아이고 경희연 이거 옛날 이거 앨범 거듭보멍 아이들 졸업할때용 시집장갑갈때용 아방영 나 젊을때용 어쩅이 나신가용 베르미우다기 그걸 버려봐 한숨은 무사시험사 한숨 시죽아니시오죠 무사 안심일칠말이라 아이고 이런 시절도 있고 첨 나도 영 꼭딱허고 젊은 날도 이사났구나 이거 베르미우게 한숨을 안해 쉬어지릅 차력과기 아이고 첨 헐를넣글랑 조미나 주미심 조미나자 새도 아니고 일만일만하면 그 베난디서 검질메여간다 만옥매여간다 일만일만해오보난 이 모양이정 제가 대회쭉에 이거 아방도 베르미우서 요 때만 내도 헛설 거기도 사름 선용하지 아니이수가 미신 뭐 일난행 세월 잡을사름이셔 미신 말을 넣으면 꼭 미신 쇠모냥 일을 놓고 바닥부터 산고장 그자 이 금수강산을 뭐 훑어다니고 치룩 말을 허느니 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컹대는 거지 이 사람합시가 나는 남한 세월 지나고 나만 영 대배쯤에 그 한숨 쉬는 것이 아니고 사름 사는 인생이 다 영한 거구나 멍 한숨이 절로 나오미 주 미신 베랑 미신 거 나 미신 역불용 한숨 쉬음 수각이 그 경혜도 옛날엔 그 카메라 호나만이서 좀 부재집에 난하고 그거 온장 청원에 좀 맥경원에 필름 기다리고 하던 시절이 좀 좋아하신지 요새 미신 뭐 아이들이 그냥 핸드폰 쓰고 보면 뭔 다망없기 있고 그걸 뭐 영 파내는 걸로 어때 냄미사 그냥 핸드폰 쓰고 보면 저장만 원이 검신 아이고 괜한 마리우다게 거 아니어도 요새 아이들 미시고 먹으러 가나 어디 식당 가도 먹제 내가 민 아이고 그만이서 없어 그만이서 없으면 이래 들르라 저래 들르라 이래 비추라 뭐 그거 치는 거 봐가민 뭐 가는 그게 유행인 애도 어른들이여 고찌 잘 이럴 땐 그런 것도 헛설 맹심해서 아주 그자 영행 숟가락 들러 곳곳 먹제 내가 민 아이고 그만이서 그만이서 그 사무장 주면 양 빚을 숟가락으로 거려봅서 이래 영 밀려봅서 뭐 제법 그 전나기들랑 이거 치매 바쁩니다 다게 난 가끔 갈매기다방강보문 현장 가히 자유는 어떤 정신여성을 틀려비 인형량으로 인형을 박아먹 미신 고개 영 해딱 미시고 벌라바딱 고개 차올라켓딱 난 뭐 아이들이 요새 이상한 거 닮아 요새 아이들랑 요새 전나기 호나민 이거 침도 하고 꼭 아방 요작이 어버이날 때 아이들 왔단가멈 아방이형 나형형 아지렌이형 그 훈장 전나기로 며느리 쳐주지 아니여 수각이 거기 형 간 어머니 이거 전나기로 헌거 어머니 전나기로 보냄써요 어멍 허관테 아이고 그거 치영은고 분한 도색이 가면을 그저 어멍 아방신디 시완 코영어디영어이니 이건 또 미시거니어당 뭐란 헛설신한 또 택길 맹기랑 이거 미신 기술들이 영은 기술들이 이선 어멍 아방 다 도색을 맹기라 뱀씨냐 겨어난 전나기에 그런 거 미신 기능이선 아이들이 해보겠어요 해보겠어요 이현 경희연 보냄잼 제노간테 야 겜블러 어멍 하방을 도색이 맹기라 부럼시냐 어멍 나 웃으먹 미식어영 고라신디 연날 다음주에 안녕 요새냥 이걸 치민 인왈허지 아니여도 전나기로 어형 이것저것 해형 건 기능이 시생입대다게 요샌 산지 요것이 인물허고 요거허고 영판 똔나면들이면서 그 미식어 빠샤비에 내냐 하여간 미식을 어형 이 사룸얼굴을 그저 그 전나기 쏘고면서 수술을 다 해본다느지 아니여게 경희연으나 똔난데 실블러고 게난 말이오작에 연날은 참 동네마다 긍리도 카메라 혼대이신지 범인 이거 어떤 거 영비식어 행사나 기념할 일이시민 그 사룸 불렁이고 치워주렴 부탁을 어떤 거 없고 희연하신디 아이고 이젠 전나기만 들러민이고 톡톡 치멍 별걸 다 아는 세상에 내 힘쓰게게 아이고 게란 아방 전날 온 며느리 그 어몽아방 도색이 그 가메씨왕 그거 한 거 안이 보내실 때가 그거 해따 나한테 유혹 지걸이나 쓸 거란 나한테 나한테 아이고 미식어 이런 도색이 맹기라 부렸듯이 난 이젠 토끼를 허위한 톡 거기 어몽아방 또 그거 친 거에 다 그림그량 아이고 기술도 좋지 어떤 거인 그걸 다 맹기라 신고게 그 얼굴에 심사임상이 나오나 박암풀에 넣어주게 아이고 쪼옹 아이고 오늘 요새 어떤 이 아이가 타이밍이 헛설썩 늦음쩍에 어몽 다 끝내불제너민 죽거불민 어몽은 애드립이 큰 갓나 너게 나오느냐게 쪼옹 아이고 귀여 귀여워 들어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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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라는 말밖에 헐말이 어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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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